9월 19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탑벅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5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왠지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금방 수익 이렇게 워낙에 시작하기 장이 안 좋으니까 말을 좀 더듬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FMC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다들 주머니를 좀 지키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안 붙고 있는 우리 증시인 것 같은데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도 다 팔고 있거든요. 오늘 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가라앉아 있다는 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급감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이지만 FMC 회의 앞두고 경계 심리도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된다고 하니까 공모에 참여하려고 현금을 다 지고 계시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들이 막 팔아버리니까 지수가 계속 좀 흘러내리는 이런 안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반전의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장이 빠질 때 더 냉철하게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좀 선점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같이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늘 통신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고 또 원전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회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돌아설 때 어떤 종목들이 또 가장 치고 올라오는지가 잘 선별해서 포털에 담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후짱 레시피를 세워보기 전에 오늘짱의 키워드를 저희 스탑벅스 들어가서 티타임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키워드를 준비하셨을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심텍, 반도체 키판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좀 좋은 걸 얘기해드리려고 굳이 제가 심텍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좀 찾아왔거든요.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섹터별로 봤을 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심텍이 이제 3분기부터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경신을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심텍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기판 종목들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종목들 여전히 좀 매도합법이 좀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역시 이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루닛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제 IT 종목들 쏟아지면서 막 로봇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료기기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은 오히려 장 초반에 한 7, 8% 정도 제법 좀 강하게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이 FMC 회의 같은 이런 매크로 이슈 또 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쪽이 성장 섹터 이제 종목들인데 그중에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은 나름대로 좀 살아있고 로봇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까지 이제 저점을 좀 잡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뷰해드리면서 17만 원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이 성장 섹터였던 상징 같은 종목이잖아요. 이 두 종목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지를 좀 보면서 다른 성장 섹터 종목들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오늘 뭐 가장 좀 뜨거운 키워드예요. 5G. 지난주에도 한번 5G 이 키워드를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5G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 어찌 보면 6G 레디. 6G 레디가 뭐냐면 이제 5G에서 6G로 이제 넘어가기 이제 전 단계에 이제 투자를 이제 미리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도 이 5G에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투자한다 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다른 주도 섹터 다른 성장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5G 종목들 쪽으로 대거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고 또 낙포가 대협종 중에 원정 관련된 종목들도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또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원정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낙포가 대 종목들 쪽으로 단기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한번 요약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또 오후장 레시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좀 달달한 수익 가능할까요? 키워드를 풀어봤는데도 뭔가 이제 좀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오후장 이제 레시피를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릴 이제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감회도 구간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감회도 구간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업종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제 리스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법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항상 이제 지수가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그렇게 이제 감회도 구간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또 탄력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아무래도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또 F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좀 대비를 해가지고 낙폭가대 구간, 감회도 구간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 혹은 시장 리스크 때문에 기업의 이제 가치 대비해서 훨씬 또 많이 미끄러진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오늘 오후장을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 줄 레시피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과연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과매도 구간으로 바라보실까도 궁금하기도 한데 잠시 후에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준비하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부터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9월 11일에 편입했던 유한양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를 또 내놓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8만 6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유효할까요? 네, 유한양행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 말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한양행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그중에서 목표가가 가장 높은 게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원이요? 지금 현재가가 7만 7천 원인데 12만 5천 원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그 정도로 유한양행이 만약에 레이저티닙이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에도 매출 1조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초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청사진 플러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레이저티닙이 임상 3상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FDA 시판 허가까지 승인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타그리소에 이제 타그리소를 대체하기 위한 또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을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레이저티닙을 지금 개발을 했는데 그 레이저티닙을 생산하는 것도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라는 회사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꽁먹고 알먹고잖아요. 개발한 거에 대한 마일스톤과 로열티까지 이제 다 수치를 할 거고 거기다가 레이저티닙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위탁 생산에 대한 이제 수수료까지 다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10조 원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 후반 6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알테오젠도 지금 주가가 이제 초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어제도 이제 알테오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SC제형 때문에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SC제형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 키트루다가 2028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키트루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단일 매출로 27조 원이 매출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면역치료제거든요. 이 면역감문 억제제 이 키트루다를 SC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머크사가 알테오젠을 아예 인수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SC제형을 지금 알테오젠이 비독점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SC 키트루다 제형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이걸 독점적으로 그냥 머크사가 이제 좀 집어먹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도 계속해서 지금 공홍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빅파마 기업들과 같이 이제 병용임상을 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빅파마 기업들이 이제 탐내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견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한양행 지금 뭐 제가 7만 8천 2백원에 다시 이제 재매수 말씀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목표가 8만 6천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목표가 8만 6천 원까지 홀딩해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많이 내놨으니까요. 유한양행 리포트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바로 9월 8일 얼마 안 됐던 젠큐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편입하고 나서 어제도 지금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어제 8,910원까지 딱 찍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뭔가 9천 원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민 매니저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5일선 2평을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5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이제 내려가니까 그대로 이제 좀 저가 매주세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2차 목표 가격을 9천 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어저께 다시 이제 52조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8,910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아침에도 이 젠큐릭스를 다시 한번 이제 아침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이 젠큐릭스 같은 이런 AI 암 진단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 젠큐릭스 외에도 최근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기업들도 AI 암 진단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아까 키워드로 제시를 드렸던 룬이 또 결국은 AI 영상 진단 쪽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시장이 워낙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전기차 시장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니까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그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방에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 그에 따른 이제 낙수효과 때문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루니시라든지 젠큐릭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에서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이제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9천원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9천원도 이제 넘긴 다음에도 3차 목표가까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젠큐릭스는 6,320원 구간에서 편입을 했었는데 현재 8,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로 9천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 내로 한번 9천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영미나 투자 본방 사수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리뷰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오신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5장 레시피가 과매도 구간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매도 구간에 있는 그 섹터 어떤 섹터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시세가 좀 강한 쪽은 5G나 원전 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좀 역설적으로 이럴 때 시장에 조금 휩쓸리는 감회도 구간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에요. 16,540원 현재가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넥스트 칩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ARM 또 상장되기 전까지 많이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정말 어김없이 ARM 상장되고 나서 새로운 뉴스로 주가가 우당탕하고 좀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넥스트 칩을 준비를 해봤고요. 넥스트 칩은 이제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이 회사가 가장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한 사물들, 그런 사물들을 인지하고 분석해서 그걸 ADAS 시스템화 시켜서 그걸 이미지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넥스트 칩의 가장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립한 이후에 총 12건의 정부 국책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차세대 이제 진흥형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한 4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매년 이제 9%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2026년이 되면 740억 달러 정도 규모, 2030년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무려 이제 1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이제 형성된다. 그만큼 사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ARM 수혜주로 그냥 단순히 테마로 이제 볼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 와중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다가 막 흑자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칩스앤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펜리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꾸준한 이제 실적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칩이라든지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실제 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거예요. ARM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리면 ARM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첫날에 이제 25% 급등을 했다가 둘째 날부터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ARM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무난하게 한번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좀 무겁고 특히나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ARM 주가도 이제 같이 흘러내렸는데요. 유통 주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이 모바일 AP 시장이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ARM의 어떤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만 좀 살아난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ARM이 상장이 돼가지고 시총 50조, 60조, 100조 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ARM과 마찬가지 이제 펜리스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장 확대와 기업 가치 어떤 재평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M 상장 이슈가 이제 딱 지나자마자 흘러내려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가 훨씬 넘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 6천 원대에서 저점이 형성되면 다시 한 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현재가로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 1차 목표 가격은 만 9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만 4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 상장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또 세로 뉴스 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는 약간의 과매도 구간인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차량용 반도체 종목으로 넥스트 칩을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오후짱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매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움직인다. 제가 오늘 아까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을 리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바로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도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해본 종목이고요. 2만 7,750원 현재가로 라파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요? 마이크로니드. 맞아요. 마이크로니드 패치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8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지금 한 달 내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이제 알테오젠이 SCE 제형변경 기술 원래는 이제 정맥주사를 이 피하지방주사제로 이제 막 바꾸는 이 제형변경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제형변경 기술을 어디에다가 이제 주사제로 처방되는 의약물에는 어디에다가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전략적으로 이걸 비독점적인 이제 권리 부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로니드 패치를 만드는 라파스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니드 패치라는 플랫폼에다가 요즘에 이제 뜨겁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중에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있잖아요. 위고비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입히면 그게 바로 비만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매치료제 요즘에 이제 레카네마비라든지 미국 FDA 이제 시판 승인을 받고 있는 치매치료제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른 기전 도내패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내패질 기전으로 이제 치매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도내패질 기전을 입히면은 그게 치매치료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치료제를 입히면 여드름치료제 패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내 기업 최초로 지금 미국에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니드 패치라고 하는 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술에 어떤 의약물을 입혀가지고 빠르게 이제 임상을 추진해서 만약에 이제 시판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치료제, 알차이머치료제 그 외에도 많은 적응증으로 이 마이크로니드 패치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감안해봤을 때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적응증에 대한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이제 3대 플랫폼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세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C 항체 항물 접합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신약 기술 개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조원대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플랫폼 기술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파즈는 주가가 지금 많이 뭐 무너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못 올라간다. 너무 무겁게 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차트 분석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1차 상승 파동이 이제 진행됐던 지난 7월 8월 달에 이제 파동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제약이 이제 후보물질,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라파즈가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 이제 임상 신청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8월 중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지루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종목들, 고점 대비에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기업들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추세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이 매물 저항대만 좀 강하게 좀 뚫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상대적인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처럼 좀 힘든 시장일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놓으면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났을 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현재가로 일단 매수를 좀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간단하게 직전 고점까지 3만 천 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조율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눌러있을 때 사는 것보다는 3만 천 원을 뚫고 올라갈 때 사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매물 저항에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3만 원, 3만 천 원을 못 뚫고 있다가 진짜 3만 천 원을 뚫고 올라가버리면 그때부터 신고가 렐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을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천 원 정도로 이제 제시는 좀 해드리지만 3만 천 원을 뚫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신규 매수가 이제 가능한 더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파스를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대원지학과 라파스가 손을 잡고 마이크로 니들의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을 지금 제출했다고 하니까 추가 소식 한번 호재 뉴스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라파스 오늘 오후짱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어제 그 유튜브에서 무료방송 진행해 주신 거 제방 볼 수 있죠? 네, 네. 녹화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걱정하시는 분들 어저께 이제 왜 빠졌는지 대해서 진단을 좀 자세히 좀 해드렸고 성장 섹터 종목들 로봇 AI 제약 바이오 이제 대응하는 전략 설명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무료방송 없지만 혹시나 또 녹화방송 올려드린 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